볼일이 있어 동주민센터를 찾았을 때 사람이 많아 한참을 기다리셨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텐데요. 이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민원인의 대기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강서구가 서울시 최초로 동주민센터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민원대기 알림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동주민센터 방문 전 강서구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주민센터 민원대기현황 조회에 접속하면 강서구 20개 동주민센터의 창구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회원가입, 본인인증 등 복잡한 절차 없이 해당 페이지 접속만으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강서구는 이번 민원대기 알림서비스가 대기시간 단축, 민원 분산뿐 아니라 장시간 많은 민원인이 한 곳에 모여 대기하는 상황을 막아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